안녕하세요 리수입니다. 이번에도 먹임없이 돌아온 언박싱 타임입니다. 언박싱 영상 찍으려고 택배들 언제 모으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도 이렇게 금방 쌓여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개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앞에 하나 놓여있는 거는 다리 사료를 샀고요. 저거 사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사료를 받고 싶은데 저게 약간 체중 조절용 사료거든요. 그런데 영양 성분이 되게 좋은지 다리 건강검진 같은 거 했을 때 사료 되게 좋은 거 먹이는 것 같다고 영양 상태가 좋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뭘 뜯어볼까요. 네페리에서 보내주신 제품 같은데 진짜 제가 찍는 영상 중에서 언박싱이 체력적으로 제일 힘든 영상 같아요. 왜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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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극 비건 선케어 브랜드 톤피썬이라고 하네요. 킹배 톤업 선쿠션. 쿠션인데 톤업 때는 선쿠션인가봐요.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오 되게 색깔이 화사하다. 아니 이런 선크림이거든요? 저는 베이스를 바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스틱. 근데 기름도둑 선스틱이래요. 노세범 선스틱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예쁘게 생겼어요. 노세범 선스틱 궁금한데? 보통 선 제품들은 약간 유분기나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바르면 처음에 발랐을 때는 촉촉한가 싶은데 이렇게 바르면 되게 보송보송해요. 여름에 잘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데일리 수분 선크림, 화이트 톤업 선크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 덥다. 이제 여름이에요 진짜. 여름이 와버렸어. 다음에 이거를 볼까요? 우와 예쁘다. 패키지가 되게 예뻐요. 어바웃톤에서 보내주신 제품 같아요. 되게 퀄리티 있다. 가방이. 그쵸? 모자가 있어요. 패키 택. 여기 택이 클립에 붙어있는데 이건 안 떼고 쓰는 걸까요? 되게 큰데? 어때요? 예쁘다. 이거 쌩얼에 쓰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모자 되게 예뻐요. 어바웃톤 플러피웨어 블러셔 스크런치. 아 곱창밴드인가봐요. 곱창밴드인데 완전 실버 컬러예요. 여기 이렇게 어바웃톤 택이 예쁘게 달려있어요. 근데 밴드가 되게 크다. 더운데 지금 묶을까? 되게 우주.. 우주복 같다. 머리 묶고 한 번 못생겼나? 더워가지고 잠깐만 묶고 있을게요. 양말. 되게 귀여워요. 로고가 뒤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양말이에요. 되게 길다. 그리고 어바웃톤 플러피웨어 블러셔. 이렇게 6가지 컬러들의 블러셔가 왔습니다. 뜯어볼까요? 이렇게 실버 소재의 패키지예요. 근데 겉으로 블러셔 색깔이 안 보이네? 이런 건 예쁘긴 한데 닫혀있을 때 색깔 구분하기가 어려운 게 단점이에요. 되게 특이해요. 뭐라고 할 때 질감? 텍스처? 되게 특이하죠? 예쁘다. 컬러들을 다 뜯어볼게요. 오 라벤더 컬러 되게 진하다. 이렇게 6가지 컬러입니다. 저 되게 멋있게 잘 잡았죠? 컬러들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라벤더 컬러 말고는 다 웜한 컬러들이네요. 어바웃톤 파우더 팩트. 이렇게 3가지 컬러가 있어요. 그냥 페어 컬러 하나만 일단 뜯어볼게요. 우와! 이렇게 바둑알 같은 패키지예요. 이런 파우더 팩트입니다. 예쁘게 잘 쓰겠습니다. 다음에 이거를 뜯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포인트로 제품을 받을 수 있는 협찬샵 같은 거에서 신청을 해서 도착한 제품입니다. 크림인데요. 이게 닥터디퍼런트 비타리프트 에이포르테 크림이에요. 주름과 탄력을 관리하여 매끄럽고 건강한 피부를 선사합니다. 이게 요철에 진짜 효과가 좋다고 설명을 어디서 봐가지고 제가 피부 요철이 제일 고민이라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아휴, 다리는 왜 저렇게 맨날 시끄러운가. 이거는 자빈드서울 제품이네요. 몇 시야? 8시 반 밖에 안되는데? 보통 배고플 때 저렇게 울거든요? 달! 너 벌써 배고파하면 어떻게 12시에 밥 먹는데? 이거 박스 되게 듣기 힘들다. 난리 쳤어요. 허깅 스킨 틴트 파운데이션 같은 건데 가벼운 파운데이션인가봐요. 2호 에어리 내추럴 컬러를 한번 뜯어볼게요. 우와, 스키지가 이렇게 특이해요. 피부결에 가볍게 피팅되는 에어라이트 피니쉬로 맑은 안색과 균일한 피부결을 연출해주는 허깅 스킨 틴트. 오, 다리 진짜 시끄럽다. 그쵸? 이렇게 생겼어요. 헉, 굉장히 묽어요. 보이세요? 굉장히 묽은 제형이네요. 투명한 제품은 아니고 거의 파운데이션이랑 비슷하네요. 컬러가 되게 화사하고 예뻐요. 또 이렇게 베이스 제품이 쌓여가니 유통기한이 지난 베이스를 정리할 때가 됐네요. 안 그래도 제가 7월 초에 이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화장품 정리를 싹 해야 돼요. 이삿짐센터 견적고 있는데 화장품이 너무 많고 무겁고 그래가지고 견적이 되게 비싸게 나왔어요. 230만원인가? 이사가려면 이사하는 돈도 많이 들어. 이거는 메이크업포에버에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우와, 최원이에요. 너무 예쁘다. 아쿠아 레지스트 브로우 스컬프터. 이렇게 스컬프터 키트 세 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아쿠아 레지스트 브로우 필러 제품이랑 아쿠아 레지스트 브로우 픽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제품이 왔어요. 이거는 브로우 픽서 제품인데 팁이 진짜 작아요 브러쉬가. 이거는 필러라고 써있는데 펜슬인데 꽤 두께감이 있는 편입니다. 잠깐만, 디파이너가 하나들 더 있구나. 디파이너는 이렇게 얇은 펜슬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펜슬, 얇은 펜슬, 픽서. 이 키트는 뭘까요? 아 귀여워. 키트는 이렇게 조그만 제품들이 들어있어. 너무 귀여워.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아 너무 조그맣고 귀엽다. 이런 크림 제형 브로우에 이렇게 작은 브러쉬가 세트로 들어있는 키트입니다. 필러는 숱이 적거나 흐린 눈썹. 디파이너는 모양이 잡히지 않은 눈썹. 픽서는 숱이 많고 결이 고르지 않은 눈썹. 스컬프터는 모양, 숱, 결 모두 불균이라는 눈썹에 쓰는 거래요. 다음에는 제가 팟패치에서 구입한 옷이 왔어요. 제가 이렇게 또 돈을 썼네요. 항상 느끼는 건데 팟패치는 좀 포장 뜯기가 힘들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뜯으라고 화살표가 그려져있어요. 이 마린 인세르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우산 같죠? 여기 파우치 안에 들어있어요. 이런 브라탑을 구입을 했습니다. 안이 잘 보이는 짧은 크롭티에 매치해도 이쁠 것 같고 아우스터 안에 이것만 단독으로 입어도 이쁠 것 같아서 구입을 했어요. 너무 예쁘다. 이거 마린 세르 너무 제 취향이에요. 저 달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거꾸로 된 달. 되게 탄탄해요. 되게 이렇게 탑 그림이 그려져있어요. 너무 귀엽다, 그쵸? 잠깐 이거 입어볼까? 사이즈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스몰 사이즈인데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아이고. 옷을 한 번만 갈아입었는데도 이렇게 힘들어. 다음에 이거는 아이스에서 보내주신 시딩 제품이네요. 이렇게 하트 퍼센트 립 펜슬 제품들이 이렇게 왔어요. 제가 립 펜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겹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슬림은 없으니까 슬림을 뜯어볼게요. 클라우디 모브 컬러인데요. 그냥 펜슬이랑 딱 비슷하게 생겼어요. 모브 컬러가 되게 브라운 컬러에 가깝네요. 좀 쿨한 브라운? 이거는 크리미 핑크, 거의 코랄 느낌이에요. 피치 베이지. 이거는 딱 이름 그대로 피치 베이지 느낌. 이거는 좀 딥한 베이지 느낌이에요. 오트베이지 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즈베이지. 밝은 베이지 로즈 느낌이네요. 그냥 다섯 가지 컬러 펜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트 퍼센트 블러셔 두 가지 제품을 갖춰왔어요. 하나는 코튼 핑크, 하나는 코튼 피치. 하트 퍼센트 제품 되게 좋아요. 근데 하트 퍼센트는 항상 좀 진한 컬러가 없는 게 저의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하트 퍼센트 제품 되게 좋아합니다. 좀 밝은 핑크랑 약간 피치 느낌이에요.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제품들이 이렇게 왔어요. 스파츌라 와이드 브러쉬가 함께 포함된 웨이크메이크 워터벨벳 커버 파운데이션 21호 바닐라. 여기에 윤진이가 있어요. 아까 채원이 어디 갔어? 채원이랑 윤진이가 이렇게 있네요. 아 예쁘다. 이렇게 파운데이션이랑 브러쉬. 스파츌러 브러쉬가 뭔가 있는데 그냥 와이드와 파운데이션 브러쉬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와이드 하잖아요. 근데 되게 얇아요 이렇게. 진짜 스파츌러 같은 브러쉬네요. 파운데이션은 다섯 가지 컬러. 그리고 워터벨벳 커버 쿠션 제품 네 가지 컬러가 왔어요. 21호 바닐라 컬러를 뜯어볼게요. 우와 특이하다. 이렇게 실버 패키지인데 모양도 특이하고 여기가 움푹 들어가 있어요. 약간 조약돌 같은 느낌인데 되게 예뻐요. 안에 퍼프는 물방울 모양 퍼프네요. 이런 디테일한 포인트 너무 예쁘다. 이런 쿠션 파운데이션입니다. 다음에는 에페리에서 보내주신 시딩 제품이에요. 클렌징 제품이에요. 포인트 앤 클렌징 폼, 클렌징 오일, 립 앤 아이 리무버. 이렇게 세 가지 제품입니다. 피지 속 제거하는 클렌징 오일이라고 써있는데 은근히 클렌징 오일 중에 피지 제거가 잘 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거 왠지 이렇게 써있으니까 기대가 되네요. 다음에는 제가 팟패치에서 구입한 옷이 또 왔어요. 제가 옷을 두 가지를 구입을 했거든요. 제 옷 중에 이렇게 값이 나가는 옷이 별로 없는데 큰 맘 먹고 산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에요. 요즘에 디젤 옷이 되게 유행하잖아요. 근데 저 유행템은 별로 안 사고 싶어하는 편인데 디자인이 너무 제 취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 사버렸어요. 오 묵직하다.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디젤 모양 뭐라 그래? 이게 무슨 소재일까요? 저는 이거 실버 컬러인 줄 알았는데 블랙 컬러네요? 안에가 이렇게 뚫려있어요. 야하다 그쵸? 뚫려있고 이런 소재가 달려있는 게 너무 제 취향을 저격을 해가지고 사버렸어요. 이것도 한번 입어보고 올게요. 이거는 X 스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너무 독특하고 예쁘지 않아요? 근데 이 강식이 은근히 되게 무게감이 있어요. 가벼울 줄 알았는데 브라 끈이 없어야 더 예쁘지. 이렇게 예쁘다 그쵸? 이거는 택배가 아니라 퀵으로 받았던 선물이거든요? 루나 제품 이렇게 세트가 왔는데 아이돌 메이크업 아티스트 나겸쌤 공동 개발 제품이래요. 그리고 컴피 라이트 쿠션이랑 컴피 투명 피니쉬 파우더 컴피 라이트 파운데이션 이거 되게 귀엽게 생겼다. 공룡 발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파우더, 이게 쿠션, 그리고 파운데이션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이낙엽 아티스트 님의 한정 컬러래요. 뭐가 한정 컬러였지? 내가 그냥 꺼내버려서 잘 모르겠는데 페탈 컬러가 한정 컬러지 않을까요? 이것도 되게 묽어요. 아까 자빈드 제품보다 더 묽은 거 같아. 살짝 핑크빛이 도는 딱 적당한 색깔이에요. 되게 잘 쓸 거 같아. 그리고 이거는 와리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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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보내주신 석찬 제품들입니다. 제가 선택한 제품들인데 크롬 니트 나시티랑 크롭 반팔티 이건 크롬 나시티 그리고 트레이닝 팬츠 네 가지입니다. 한번 입어볼까요? 팬츠는 프리사이즈인데 밑에 단이 이렇게 넓은 와이드에요. 근데 이렇게 줄이는 게 있어서 줄여서 저것처럼 입을 수도 있고 펼쳐서 와이드로도 입을 수 있는 팬츠입니다. 귀여운 로고가 붙어있어요. 일단 위에 티 하나랑 입고 와볼까봐요. 저는 이 귀여운 반팔티를 입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프리사이즈 생각보다 좀 커 보이는데 일단 이거를 두 가지를 입어보고 올게요. 바지 길이는 약간 이렇게 발밑까지 저한테는 살짝 긴 기장이고 티셔츠는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헐렁한 핏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소재가 진짜 빳빳하고 스판기가 별로 없어서 딱 핏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데가 이런 데는 이렇게 헐렁한 핏입니다. 이거 옷들이 프리사이즈인데 저한테 어깨손이 여기에 오거든요? 저보다 크신 분들은 되게 작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도 딱 끼는데 이런 민소매를 입어보고 오겠습니다. 이 민소매도 입고 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스판기없고 빳빳해가지고 저한테 딱 핏되는 느낌입니다. 이런 배 쪽은 약간 헐렁하고 가슴이랑 이런 어깨 쪽은 완전 딱 맞아요. 이거 되게 로고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니트 민소매를 입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니트 민소매도 입어보고 왔어요. 이렇게 귀여운 로고가 있고 이거는 스판기가 꽤 있어서 잘 늘어나는 재질이에요. 이렇게 아이고 끝이 안 보인다. 아직도 한참 남았네요. 이것도 시딩 제품인데요. 이것도 자빈드 서울 제품인데 자빈드 서울 윙크 아이쉐이드 프라이머 제품이에요. 짜라란. 저 근데 이거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봐요. 이거 아이프라이머인데 약간 리퀴드 베이스 섀도우 같은 느낌이에요. 다음에 이 제품 사용하면서 이 이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제품은 나노 쓰는 맛이 있죠. 이거는 앞서 말했던 협찬샵에서 제가 포인트로 신청해서 받은 제품들이에요. 최근에 올라온 제품들 중에 궁금한 제품들 위주로 제가 담아가지고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다이어트 프로바이오틱스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구입해서 먹는 유산균인데 여기에 있길래 한 통 신청을 해서 받았어요. 이거 쟁여두고 먹는 유산균이거든요. 솔직히 다이어트가 되는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유산균으로서 저한테는 효과가 좀 많이 느껴지는 제품이라서 그 노란색 유산균 거의 뭐죠? 이름이? 그거에서 이걸로 바꿨거든요. 잘 먹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에 코팩패드랑 이거는 코팩. 요즘에 화이트헤드가 자꾸 신경쓰여서 코팩을 신청해서 받아봤어요. 보통 이런 거는 잡아서 뜯거나 아니면 불려서 면봉으로 이렇게 밀어서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는 면봉이 필요 없다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워터 같은 포세럼. 이 블랙헤드를 불려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코팩에 적셔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블랙헤드를 불려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집에 몇 개가 있긴 한데 뭔가 그냥 다 그저 그래가지고 완벽한 제품을 찾아보고 있거든요. 이거를 발견하고 신청을 해봤는데 사용을 해보고 좋으면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롬앤 팔레트. 이거 원 팔레트 메이크업으로 신청받았던 제품인데 구입하려다가 여기 샵에 있길래 제가 신청해서 받았거든요. 이 베러 댄 팔레트 푸시아 가든 컬러예요. 보시다시피 약간 푸시아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좀 사용하기 어려운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팔레트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본 제품입니다. 약간 버건디 메이크업하기에 되게 예쁠 것 같은 팔레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피카소 속눈썹 핏. 이렇게 생긴 제품이에요. 마스카라고 이걸로 빗으니까 속눈썹이 되게 예쁘게 표현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받아본 건데 빗어지나? 제가 지금 속눈썹을 붙이고 있어서 잘 빗어지는데 이게 마스카라를 한 게 아니라서 효과를 보여드리기는 어렵네요. 그리고 이거는 페리페라 잉크 씬씬 펜슬 라이너 블랙 컬러인데 되게 얇아 보여서 궁금해서 받은 제품이에요. 되게 조그매요. 그냥 제가 쓰는 클리오 라이너랑 두께감은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펜슬 자체가 되게 작고 얇은 느낌이어서 섬세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피틴트 글래스. 되게 촉촉하고 광채가 엄청 있어 보여서 궁금해서 받은 제품이거든요. 7호 러브어페어 컬러예요. 지금 발라봐야겠어. 약간 체리 레드? 체리 핑크네요 바르니까. 되게 팁에 내용물이 잘 많이 안 발려있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처음에는 약간 체리 핑크 느낌이었는데 다 바르니까 흔근히 약간 다홍빛 레드 느낌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글로시하진 않은데 광채가 서서히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해서 일단 레버를 두고 이거는 토니모리 더 쇼킹 립 볼륨 글로우 이 토니모리 쇼킹 립 라인이 진짜 립 타투처럼 착색이 진짜 세거든요. 제가 립 메이크업 할 때 먼저 발라놓고 착색 시킨 다음에 립 메이크업 할 때가 많았잖아요. 이거는 글로시한 버전이 있어서 받아봤어요. 2호 세이에스 컬러예요. 이거 발라보고 싶은데? 이거 약간 매끄러운 광채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약간 입술 안쪽에는 잘 안 발리는 느낌이 있어요. 색깔 예쁘다. 광채도 그 롬앤 글래싱 틴트 제가 좋아하는 것처럼 유리알 같은 수분광보다는 약간 유분광 같은 글로시함이 올라오는 제품이에요. 마음에 드는데요? 그 다음에 토니모리 제품을 발라볼게요. 이렇게 닦아내니까 굉장히 체리 핑크빛이네요. 이거는 완전히 다홍빛 컬러거든요. 오 통그러 쩐다. 립은 완전 웜이고 눈은 완전 쿨이어가지고 지금 되게 웃기긴 한데 꽤 촉촉하고요. 되게 맛없는 틴트예요. 씁쓸함이 살짝 느껴지는데 약간 약간 맛이 좋지 않은 틴트인데 저는 왜 틴트 바를 때 이렇게 맛을 느끼냐면 립 제품 바르고 밖에 나와서 음식을 먹고 나면 이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향이 있는 것들은 바르고 나면 향이 맴돌아서 멀미하는 제품들도 있어서 약간 이런 향과 맛을 좀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촉촉한 제품이고요. 이것도 약간 아까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광택이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예쁜데요 되게? 역시 이 쇼킹 라인 착색이 아주 엄청나죠? 완전 착색돼 버렸어. 어떡해. 다음 거 발라봐야 되는데 입술 주변에 좀 쿠션을 발라봐야겠다. 이 웨이크메이크 제품으로 입술 주변을 좀 커버를 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터너티브 스테레오라는 브랜드인데요. 거기에서 이 세 가지 제품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패키지도 그렇고 디자인이 너무 힙하고 예뻐가지고 궁금해서 받아봤어요. 먼저 이 립 포션 이거 인스타에서 되게 많이 봤었는데 립 제품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타이포가 이렇게 강조된 디자인이라서 되게 힙한 느낌 나요. 여기 뜯으면서 되게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패키지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와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 그림이에요. 여기 설명에 써있어요. 이 립 포션 재료들인가 봐요. 이거를 숨겨놨나봐요. 한번 찾아볼까요? 편집하지 않고 딱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이 메이크업 포에버 슬림 아이브로우로 아이브로우로 체크를 해볼게요. 레몬, 캔디, 장미, 사과, 비누, 셔벗 보자 레몬 여기 있고 비누 여기 있고 사과 여기 있고 캔디 여기 있고 아이스크림 여기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저 완전 빨리 찾았어요. 오케이 찾았습니다. 이 브랜드 너무 귀엽고 힙하다. 이 포션도 너무 귀여워요. 애플 드롭 컬러 이것도 살짝 당홍빛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발라볼게요. 코랄레드 느낌? 이렇게 다음으로 이거는 어쿠스틱 매트밤 두 가지 컬러에요. 이것도 이렇게 뜯는 라인이 있어요. 저 이런 패키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뜯는 재미가 있어. 이렇게 아 너무 예쁘다. 이거는 이렇게 패키지 안에 이 제품들의 컬러 호수별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미스틱 튤립 컬러인데요. 촉촉한 아침 이슬을 머금어 투명한 선웅빛으로 빛나는 빨간 튤립 컬러. 패키지 너무 예쁘죠? 저 이거 보고 반해가지고 딱 제가 원하는 컬러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밤 제품이에요. 너무 예쁘다. 워머한 레드일 것 같아서 이 두 번째 컬러를 발라볼게요. 메를로 컬러에요. 맑은 푸른빛을 살짝 머금어 무게감 있지만 청량하고 자연스럽게 연출이 가능한 버건디 컬러라고 합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반해버렸어. 이렇게 좋아하는 브랜드가 이렇게 하나가 또 추가가 되네요. 줄을 닦아내고 이 메를로 컬러를 발라볼게요. 우와. 딱 제가 좋아하는 완전 다크한 버건디에요. 근데 이게 밤 제품이라서 진하게 발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와 되게 진짜 매트한 밤이네. 저는 약간 립밤 같은 느낌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발색이 좀 있어서 약간 립스틱 느낌이 나요. 굉장히 매트하고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이 컬러도 제 입술에서는 엄청 쿨한 느낌은 들지는 않고요. 와인 버건디 느낌? 평소에 쌩얼에 가볍게 바르고 다니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레페리에서 보내주신 시딩 제품인데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파넬 제품입니다. 바디워시랑 바디비스트네요.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 완료한 제품이라서 바디 트러블에 되게 좋은 제품 같아요. 패키지 예쁘다. 그렇죠? 잘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키스미 브랜드의 시딩 제품이에요. 브로우 제품이랑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속눈썹 큐어 세럼 픽싱 틴트 스무키 로즈 컬러랑 매트 립스틱 코랄 선셋 이렇게 다섯 가지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다음으로 콜스킨에서 구입을 한 속옷이 왔습니다. 언제나 방 언니가 콜스킨이랑 콜라보 비슷하게 해서 얼마 전에 현대백화점에서 팝업 클래스 같은 걸 했거든요. 거기 다녀왔는데 거기 매장에서 제품 두 가지를 주문을 해서 받았어요. 가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다 품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배로 주문해서 신청하면 재고가 있다고 해서 주문을 해서 받았습니다. 언니네 집 놀러 왔을 때 콜스킨 제품 이것저것 피팅 시켜줬거든요. 근데 제 몸에는 들뜸없이 딱 맞고 엄청 편한 제품이 이 제품이었어요. 이게 이 종류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실키 스무스인가? 뒤에가 이렇게 메쉬망처럼 된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언니한테 미듐 컬러를 받아서 입었는데 진짜 안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진짜 속옷을 안 입은 것 같이 너무 편하고 너무 가볍고 또 이게 스판기가 꽤 있어서 미듐은 진짜 아예 안 입은 느낌이 나서 저는 좀 더 핏되는 제품으로 입고 싶어서 스몰 사이즈로 주문을 해봤어요. 근데 미듐 사이즈보다 편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진짜 완전 추천해요. 언니가 준 색상은 핑크색이었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블랙 컬러로 두 가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편하더라고요. 진짜 편해요. 진짜 편한데 컬러들이 되게 다양한데 어두운 컬러는 이거랑 네이비 컬러밖에 없더라고요. 소프트하고 밝은 컬러들은 진짜 예쁜 컬러들이 많아요. 좀 어두운 컬러들이 없는 게 아쉽긴 한데 저는 블랙 컬러 속옷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속옷 세탁방 우리 이벤트로 이렇게 주셨네요. 당신의 소중한 피부를 지켜주었으니 이제 당신이 지켜줄 차례예요. 제 데일리 팬티가 있는데 사각 팬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브라 없이 그냥 팬티만 있는 제품이라서 위에 브라는 그냥 다른 걸로 막 이것저것 대체해서 입었는데 이거랑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세트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 데일리 브라를 찾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데일리 브라와 데일리 팬티 진짜 팬티 진짜 좋거든요. 제가 다음에 추천템에서 알려드릴게요. 20장 넘게는 구입을 해서 이렇게 쟁여놓고 입고 있어요. 이렇게 4개 남았어요. 다음에 레페리에서 보내주신 시딩 제품입니다. 엠큐리 코어 브라이트 4종 세트 미스트 앰플이랑 브라이트 세럼, 브라이트 크림, 브라이트 앰플 패드 이렇게 4가지 제품 세트를 보내주셨어요. 다 약간 브라이트닝?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들이네요. 한번 잘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이스에서 보내주신 시딩 제품들만 남았네요. 브랜드에서 이렇게 시딩 제품들을 항상 잘 챙겨주셔가지고 언박싱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모드 클렌징 제품들이네요. 클렌징 워터, 오일밤, 클렌징 폼 이렇게 3가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헤어 집게핀 브라운 컬러 2가지 색상으로 구성된 집게핀도 보내주셨어요. 아주 잘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마이팅 제품이에요. 여기 제품 은근히 진짜 좋아서 잘 사용하거든요. 뭔가 제 취향일 것 같아. 문 블러셔랑 문 아이섀도우 블러셔 브러쉬를 이렇게 같이 보내주셨고 올마이팅스 문 컬렉션 문 블러셔 달빛처럼 화사해지는 3가지 색 레이어링 블러셔 화이트 베이스와 쿨한 핑크 컬러 조합으로 얼굴 전체 톤을 보정해주는 완벽한 마무리 이렇게 3가지 컬러가 같이 구성된 제품이네요. 근데 문 컬렉션이라 그래서 달 모양 세게 될 수 있지 않은 달 모양 없어서 조금 아쉽다. 저 이 컬러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진한 블러셔 컬러 되게 찾기 힘들잖아요. 저는 거의 이 색 위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는 아이섀도우 달빛처럼 오묘한 매력의 2구 아이섀도우로 무펄 베이스와 보랏빛 글리터 조합으로 신비롭게 연출하는 달빛 메이크업. 아우 예뻐! 완전 쿨쿨한 조합인데 이 컬러가 되게 보랏빛에 푸른빛 글리터가 있어서 되게 오묘하고 예뻐요. 예쁘죠? 옆에 음영 컬러는 진짜 노란빛 없이 완전 그레이한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마카롱 그레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음영 컬러 되게 잘 뽑았다. 다음에 이걸로 메이크업을 해봐야겠어요. 이거는 All My Thinks I'm Your 립밤 데일리 글리터 립밤이래요. 너무 예뻐! 완전 영롱해요. 펄감이 되게 큰 글리터 립밤이에요. 여기 위에다 발라볼까요? 글리터들이 이렇게 쫌쫌 딸이 올라오네요. 다음에 더마토리 페미닌 버블폼 여성청결제네요. 이거는 페미닌 워시 기획 세트. 이거는 버블폼 제품이고 이거는 워시 제품이거든요. 약산성 제품이라서 잘 사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으로 네이밍 제품. 네이밍 레이어드 매트 핏 쿠션 키트. 여기에 있는 얼굴 그림 너무 귀엽지 않아요? 따라라란 패키지 되게 예뻐요. 잘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가볍지만 강렬한 빠르지만 빈틈없이 무심하지만 완벽하게 이제껏 본 적 없는 처음 만나는 네이밍만의 뉴내추럴 매트 쿠션. 다음에 구달에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어성초 수분 진정 라인이래요. 선 제품들이네요. 이거는 선크림 이것도 선크림 선스틱 잘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아이스에서 보내주신 건데 티프론스의 티와 스킨케어는 퍼플티에서 시작됩니다. 케냐 1800m 고원지대에 뜨거운 태양을 이겨내기 위해 초록의 찻잎은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퍼플티로 거듭납니다. 스스로 보랏빛으로 진화시켜 비로소 차의 정점 퍼플티가 되듯 우리 인생의 모든 정점 그 순간을 티프론스는 퍼플이라고 부릅니다. 멋있다. 티프론스 퍼플 블렌딩 컬렉션 세트 티 세트 같아요. 티 여섯 가지 세트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티프론스 시그니처 퍼플티 유자 퍼플티 베리 퍼플티 ABC 퍼플티 오트 펌킨 퍼플티 민트 퍼플티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리스님이라고 써있는 카드가 있는데 편지일까요? 두근두근 손편지를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감동이야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저의 구독자이자 찐팬이시래요. 너무 감동해요. 저 이런 손편지 받으면 진짜 감동받아요. 감사합니다. 핸드타올이랑 핸드크림 세트네요. 색깔 짱 예뻐. 진짜 쨍한 보라색이에요. 잘 쓸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핸드크림 이렇게 서울에 매장도 있네요. 의외로 보라색일 줄 알았는데 브라운색이네요. 지금 한번 써볼게요. 저 핸드크림은 진짜 많은데 잘 정착을 못하거든요. 어? 어디서 많이 맡아본 향인데? 약간 제가 향 표현을 잘 못하는데 약간 우디한 향에 와우 풍선껌 있죠? 그 향이 더해진 느낌이에요. 이거 향 되게 좋다. 블랙베리 유칼립투스 이 약간 와우 풍선껌의 냄새가 블랙베리구나. 오 이거 향 너무 좋아요. 지금 다리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달? 달?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리입니다. 다시 들어가. 아이 귀여워. 어우 털 날려. 드디어 마지막 박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끝이 보이는 거다. 이렇게 오드버리에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오드버리 옛날에 되게 많이 사용했던 브랜드 같은데? 뭔가 기억나는 것 같아. 이 립 펜슬 되게 유명하지 않아요? 오드버리? 펜슬인데 살짝 반투명하게 발리거든요. 로즈와 레드의 중간 정도의 컬러에요. 엑스트라 아시아 아이라이너 네 가지 색상이에요. 트리엇에서 또 새로운 스크럽을 보내주셨어요. 내 사랑 트리엇. 플로럴 머스크랑 라즈베리가 합해진 향이래요.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요즘에는 트리엇 비타민 향 사용하고 있거든요. 향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되게 뭔가 어른스러운 달달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음에 맥에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맥 스튜디오 픽스 세팅 블러 파우더. 이렇게 6가지 컬러에요. 일단 이거는 일반적인 화이트 루스 파우더에요. 그리고 라벤더 로지 핑크 미디움 딥 컬러. 이건 되게 진한데 어떻게 써야 되지? 미디움 컬러 라이트 컬러. 이렇게 6가지 색상입니다. 저는 진짜 파우더 없이는 못 사니까 진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렇게 유얼리에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따란. 먹을 거를 잔뜩 보내주셨어요. 진짜 많아. 이렇게 많은 종류의 캔디류를 받은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지금 엄청 배고픈데 이 스니커즈 하나 먹을게요. 짱 배고팠는데. 유얼리에서 보내주신 렌즈에요. 착용을 해봤던 제품인 것 같은데. 되게 예뻤던 기억이 나요. 이때는 먼슬리 제품만 받았는데. 원데이 제품도 3가지가 있어요. 먼슬리 여드럭가지 컬러. 원데이 3가지 컬러.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제품을 마지막으로. 언박싱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 저는 이 뜯은. 보실래요. 이 제품들을 정리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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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gil. 잘 안나오 lingerie. 확인해달라고 하겠습니다.